앞서 보신 것 이외에도 부산 시내 곳곳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됩니다. 오는 5일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49회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에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과 캠핑, 패들보트 체험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현장 행사들이 준비됐습니다. 부산시민공원과 송상현 광장 일대에서도 마술과 서커스 등의 공연이 펼쳐지는 어린이 문화 한마당이 열리고 부산 민주공원에서도 부채 만들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.